저희 안무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여기가... 어떻게 됐죠? 아 네, 조선이 왔는데요.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. 이 친구 이름은 뭔가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얘는 썬더구요. 저희 10번째 멤버! 딸 없이 저희 안무를 바로... 바닥에 미끄러웠어. 모르겠지, 펑스 있어요? 네. 조심하겠습니다. 되게 건강한 기분 보이고 싶어요. 나 넘어졌어요. 명광의 상처. 그래도 더 크게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죠. 자, 우리 이제 공익적인 말을 해보자. 저희는 지금 촬영을 하느라 마스크를 잠깐 벗고 있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. 마스크 쓸래요, 여러분. 아, 이X 많이 가지게? 아, 이X, 아, 이X! 아, 이X faa지게? 아, 이X, 아! 우와! 무슨 일이야? 저 착장 같대요 오늘 애들이 바베큐 맛 치토스 같아요 치토스 좀 탐나는... 탐나는 의상 의상이 원래 바지가 다른 바지였거든요 저 바지가 아니라 점프슈트였는데 이렇게 그게 너무 예뻤는데 보시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아 순빈의 의상 되게 예쁘고 저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어? 네 아 아 본다 해외같다 정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